이 시작을 인프폰과 그리고 또 발표자로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진짜 영광이고 너무 기쁩니다. 옛날에 보면 요즘은 움직임이 아니라 당장 막상 스터디를 해보면 어떤 기술을 공부했을까요? 정말 거대한 설계들이 다 담겨 있었어요. 키자벳 에이전트 수가 50개 100개 저는 이게 성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자동화할 수 있는 건 없을까? LP 코드의 리펜 현수의 스펙이 가장 정확한 리펜을 믿었어요. 이 친구에게 좋은 오퍼를 하면 어떻게든 데려오면 노력을 해요. 지금은 개발자 체험 전쟁입니다. 내가 만드는 기능이 되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능보다는 누구나 알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라든지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다 같이 나누고 배우는 경험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준비했던 인프콘 컨퍼런스가 마무리해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이번 인프콘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많은 답답함을 해소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더 큰 규모로 인프콘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즐거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소통하고 에너지 열기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인프랑과 함께 인프랑과 함께 배우고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세요 성장하세요 이 일 마지막 기능식 어색 인 deemed 일 은 감사합니다.